하나, 둘, 셋. 안녕. 아빠와 재윤이의 게임 세상.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 아빠 올려야지.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멍충이를 쌓아 멍충이를 쌓아 올리자. 멍충이를 멍충이를 이제 배꼽 위에다가 배꼽을 배꼽 뒤에다가 배꼽을 정확히 올리자. 자, 뭐냐면요. 그냥 이게 최대한 높이 쌓는 거예요. 타이밍에 맞춰서 위치를 잘 맞춰줘야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서 높게 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이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저렇게 딩동동 소리가 나오면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그럴수록 더 높이 쌓을 수가 있죠.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숨을 거칠게 내쉬며 아까 27층까지 했는데요. 오, 넘었어. 29, 30, 31, 오, 30, 31 오, 마지막에 엄청 잘하고 있다. 오! 오! 와우! 얼마나 높게 쌓았어요? 와, 이렇게 높게 쌓았다고? 41층. 와우, 지금까지 신기록입니다. 물론 세 번 밖에 안 했지만. 이번엔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 좋은 온행.. 죽고 했는데.. 좋은 온행.. 너무 어려운 요..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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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렀다 짜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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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서 오케이 40 40 40 40 아 쿠키 아파 아 49 50 50만 달성하고 죽지 채윤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아 어려울 것 같은데 소만에 소만에 너무 많이 깨는데 처음엔 약간 느리게 해줘야 되죠 뭐 오는 시간이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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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얇은데 잔더라 근데 아 아 정명 사실이란 아까 너무 잘했던 것이었던가 광고가 좀 많아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미니 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음 어린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스택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게임이에요 근본적으로 아 또 젓가락 떼고 있어요 젓가락을 높이 쏴줘요 아 아 마지막으로 미니 진짜 맞아요? 이 게임의 단점은 계속 마지막으로 외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오 아 방금 너무 많이 잘렸다 오 아이고 아 너무 얇은 감지팔 재윤이의 최고 기록은 41이라고 봐야겠군요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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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이 깎았어 처음부터 과연 이번은 진짜 마지막일지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궁금하군요 아 너무 야여 아 다시 다시 역시 이번도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은 잘해야 마지막이 되는 거죠 아 아 아 젓가락 아 아 아 아 41 41 아 아 아 아 아 아 짠 짠 마지막이에요 이거 마지막 아니잖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지 마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독성 있습니다 약이 올라가지고 계속 할 수밖에 없죠 리듬을 느끼면서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만 점점 깎이고 있군요 고개를 끄덕이는 의미가 없군요 안돼 31 자꾸 핸드폰을 멀리 가져가는거죠 너 고개를 고개를 리듬을 타고 있다 고개를 돌려봤자 소용없다고요 젓가락이 듭니다 젓가락 게임이에요 젓가락을 참자 30에서 31 정도 되네요 상 아니 저 광고도 넘길게요 네 아뇨 아뇨아뇨아뇨 아뇨아뇨아뇨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닙니다 녹화 마지막이에요 녹화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기 때문에 아 아무 말도 안나가지고 친구들이 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한 사람이 말을 안하는 그런 게임 아 저도 잘하는데 이번에 오오오 오오오 좋아 좀 두꺼워 아직 젓가락이 안됐어 오오오오 됐지? 30이 오 오 40 넘었어 오 신기록 이야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서 다운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걸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신기록을 깨어버리겠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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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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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파? 날 싱그러움 못 깰 것 같은데 못 깰 것 같은데 못 깰 것 같은데 안 돼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운 받아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광고는 잘 스킵하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참고로 광고는 스킵하기가 편해요 여기 누르면 이렇게 스픽할 수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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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對不對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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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